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머리 왔어? 줄꺼야 공? 탱탱공 줄꺼야 엄마 줄래? 야구공 야구공 구리야 테니스공 그건 야구공 테니스공 갖고와 테니스공이요 테니스공 어딨어요? 옳치 반식줄게 도깨비 도깨비 갖고와 도깨비 도깨비 보리 간식은 꼭 먹어야 해 보리야 김보리 봐봐 돼지 어딨어 돼지 잘했어 잘했어 보리야 하트 갖고 와 먹었잖아 보리 하트 기가 막히게 하네 보리야 하트 어딨어 하트 하트 갖고 오세요 하트 뒤에서 하트 찾아오세요 하트 줘 하트 먹었잖아 보리야 왜 노니 보리 외눈이 어딨어요 외눈이 그건 거미인데 외눈이가 꼬라갈 땐 엄마가 외눈이 외눈이 거미 줘 보리야 외눈이 외눈이 옳지 보리야 탱탱공 탱탱공 다시 주세요 탱탱공 정신 사납다 보리야 양 어딨어 양 양 잘했어 보리야 구멍 난공 갖고 와 보리 저기서 구멍 난공 갖고 와 구멍 난공 보리 뒤에 가서 구멍 난공 갖고 오세요 옳지 앉아 엎드려 선 보리 보리 이리 와봐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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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가서 양말 좀 갖고 와 그런 거야 양말 한 짝 더 가지고 와 보리 양말 하나 더 가지고 와 들어가서 오우 오우 옳지 고마워 아이 엄마한테 줘야지 보리 엄마 주세요 양말 안 뺏기고 줄 거야 고마워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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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 리모콘 어딨어 보리야 엄마 리모콘 갖다 줄래 리모콘 보리 리모콘 어딨어 보리야 리모콘 찾아와 보리야 거기 리모콘 없어 이리로 나와 ikke 보리 보리야 쇼파 위에 있어라 샤앗 위에 찾아봐 리모콘 어어엇 옳지 리모콘 주세요 리모콘 고마워 리모콘 야 이거 보리 보리하 물티슈 좀 갖다 줘 물티슈 어딨어 식탁 위에 물티슈 있어 물짓이 어딨다? 물짓이 이리 갖다 줘야지 이리로 이리 갖고 와 여기가 물짓이 고마워 보리야 발 시려워 올라가서 슬리퍼 좀 갖고 와 슬리퍼 찾아오세요 옳지 보리야 하나 더 가지고 와야 돼 올라가서 하나 더 가지고 와 올라가서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가봐 하나 더 가지고 오세요 한짝 더요 옳지 고마워 주워 이제 보리 이리 와봐 보리야 방에 가서 수건 좀 갖고 와 수건 갖고 왔어 고마워 또 뭐 줄 거야? 몰라? 내 보모 찾아와 내 보모 보리 저기 가봐 내 보모 내 보모 어딨어? 옳지 옳지 이리 가져와 옳지 고마워 보리 고마워 양말 정리해 양말 정리해 옳지 저기 뒤에서 양말 정리하세요 가지고 와 옳지 그래 양말 다시 갖고 와 양말 옳지 정리 옳지 옳지 양말 저기 또 있어 하나 더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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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양말 있어 갖고 와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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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마워 쨰미야 양말 할거야? 쨰미도 양말? 쨰미는 놀고싶어 주세요 퇴 퇴퇴퇴 옳지 손 반대쪽 손 오옳지 에이 이쁘 blasting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